어? 아 그거다, 그거 나 아예... 뭔지 알 것 같은데? 통과 통과 통과! 아 방어 낀 놈이 성공이 된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어? 뒤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난 놓고 기억제 모른다 이거? 진짜 잘한다 천재야 천재 어? 니코는? 니코가 석자다? 아 코 수술 3번? 니코가 아니라? 니코가 석자 정답 어? 까만이 날짜 배 떨어진다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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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쉬운 속담인데 미세이 야 통과! 아 진짜 떡을 표현해야지 떡을 표현해야지 떡! 난 아예 모르겠네 군맥이도 고르는 재수가 있다 군맥이도 고르는 재수가 있다 아아 돌은 맞는데 패스팩 통과 통과 아 컴백홈 아 컴백홈 패스팩 야 패스팩 야 패스팩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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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넘어져도 내 코가 깨진다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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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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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터치 원터치 사랑해? 아닌데? 야 뜨거운 물 앗 뜨거워 병고 앗 뜨거워 병고 물배기? 물배기? 아아 아아 신났어요? 아아 부채질을 한다 부채질으로 들어가는 식당이 이거냐? 불을 표현한거야 나 이거 절대 못해 두진팀 나 하나도 못 맞힐거 같아 내가 맞힐게 여덟 분이냐 성공 야 여덟 분이냐 성공 야 여덟 분이냐 성공 야 너 진짜 잘한거야 야 너 진짜 잘한거야 야 근데 진짜 잘 맞힌거야 저 상식이 풍부하잖아 진짜 잘한거야 진짜 잘한거야 자 벌칙 지금 또 공개되네요 저거 진짜 풍부했다 왜 항상 벌칙이 운이다 이거 혹시 턱 맞는거야 이걸로? 이거 뭐야? 고무줄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살살해도 아파 네 맞으면은 고무줄도 뚜껑 고무줄이야 잘하면 돼 잘하면 자 이기면 되죠 자 조명 조명 아 시작 시작 골프치나 네도 마라본 놈이 안다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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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도 마라본 놈이 안다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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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뭘 패스야 네도 패스야 벌써 소리를 내 많이 빠졌나봐 이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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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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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타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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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타지 그래 그래 아 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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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이거 제주있다 이거 야 이거 진짜 못 맞추겠다 아 군맹이동 아 이거 이거 아니에요 너무 제주 제주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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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뭐 하기가 지금 뭐야 비행기 비행기 강의가 세네요 저게 뭐야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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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표현력이 부족하시네 저쪽 팀이 설명이 야 이거 뭐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어 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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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성어는 괜찮아 의성어 찌찌찌 뭐 이런거 돼요 너만 표현하면 돼 너만 찌찌찌 넌 다른걸 해야지 니가 찌찌찌이야 그러면 이 쉬운걸 니 못 맞추는거야 오 이거 진짜 쉽다 나랑 겹치지 말라고 나랑 겹치지 말라고 나랑 겹치지 말라고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 그래 그래 반말은 낱말을 쥐가 듣는다고 탈락 야 너 나랑 바꿔 빨리 설명을 잘한거야 내가 찼라 뭐 이게 뭐야 토끼 아니야 조스? 토끼? 뭐야 토끼? 거북이 등터진다 뭐야 아 비슷해 비슷해 거북이 등껍질 거북이 등껍질 거북이... 거북사야 이순신 장군? 솥뚜껑... 거북이 등 터지는 게 아니야 거북이 등 따는 거 등 따지 않지? 와 너 진짜 웃기려고 하지마 그냥 제대로 해 야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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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거 쉬고 싶은 건데 이건 못 맞추네 자! 아 이거는 뭐 셋 넷 다섯 사후정? 일곱 여덟 아홉 아! 신기해 10번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아! 10번은 이거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 그래! 샤워한다 샤워한다 어우 깨끗하네 샤워 깨끗해 아이 깨끗해 구석구석 시원하다 패스 패스 야 야 야 형 야 진짜 목 살린다 둘이만 신났어 둘이만 신났어 둘이만 신났어 너네 여기 분위기 봐야 지금 우리 부부는 머리도 안해서만 신났어 야! 외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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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만 신났어 뭐하네 뭐하네 뭐해야지 뭐해야지 어우면서 내 어우면서 패스 야 너희 다 패스하면 어떻게 해 패스 패스 야 소리라도 좀 내봐 야 야 야 시끄러 잘 들어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야 지금 뭐야 저건 둘이 승리해 그러다 사랑하겠다 어 르덜프다 르덜프 사슴코 르덜프 사슴코 르덜프 사슴코 르덜프 사슴코은 사실 파란색이다 아 미친 패스 패스 야 바꿔 현승이가 맞춘게 날 것 같아 자기들끼리 패스하고 혼자 다하네 패스 야 제대로 설명을 야 왔어 야 왔어 잘 봐 잘 봐 야 왔어 야 왔어 잘 봐 잘 봐 근데 갈 것 같아 야 너무 늦었어 이제 왔어 관절염 관절염 어 저게 뭐야 야 빰발봤어 빰발봤어 정말 야 이게 저 도둑이 재발전인다네 진짜 야 패스 패스 탈바바 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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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바보되고 진짜 왜 이렇게 못해 야 이거 재발전이야 야 야 야 최악이네요 가장 최악이네요 아 정말 이거 몰아주기 없어요? 이건 몰아주기 없어요 이건 몰아주기 없어요 이건 각 개인 부담입니다 오 한 번씩 맞추세요 아 아 우리 세 명의 젊은 화가들이 네네 아 우리 귀엽네 유치원생 같다 야 이거 벌써 쪄요 어떻게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파 이거 진짜 아파 자 뒷짐 맞는 사람 뒷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진짜 손 놔둬 열중샷 맞아 열중샷 내가 있어 맞고 여기서 몰아야 야 이거 물리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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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딘지도 모르면서 서로 자리바꾸자고 난리 났다 끝까지 시끌벅속한 비스트 과연 최종 인센티브를 차지하게 될 마지막 행운돌은 누구? 살살다랄게 진짜 살살 회이 reporter 나 맞고 죽은 적이 좋다 나 처음이니까 기관곰. 기관곰 펄치? 너 옆으로 볼까? 아니 잠깐만. 아니 잠깐만 잠깐만. apart gesturing. 나도 한 번만 해볼까? 재미죠! 미스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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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재밌는데요? 올라가 올라가 너무 내리지 말라고 강하게 한번 가주세요 오 새로운 전법이야 턱을 땡겨 아 사살이 이거 진짜 아파 사살이 좀 자꾸나 자꾸나 방심하는 중 아 우리 막내한테 아 우리 막내한테 나가나요? 제가 이걸 맞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서 앉아있느라 집에를 못 갈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집에 안 가진다고요? 아니 아니에요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갈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집에 못 가시면 되네요 이제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죠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죠 저희들 다 불꽃 지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이거 주무신다고요? 아니요 싸워야 우리 뭐 할 말 있나요? 제가 이거 방금 해봤는데 너무 아픈 거 같아요 아 예 아프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또요 또 할 일 있으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받아줄게요 우리가 그냥 맞겠습니다 그냥 맞으시냐고요? 보기보다 지구력이 약하네요 그렇게 금방 지시실 거예요 질문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벌칙 해주세요 아 진짜 아프겠다 아 잠깐만 잠깐만요 나 앞을 봐